1. 스페어 2. 스페어 이야 이거 게임 꽤 재밌네 아 근데 펜스피어가 부족하네 금속광석이 필요하다고? 네 좀 켜야겠다 아 다했다 끊은톨이 없어가지고 왔다갔다 되게 귀찮네 아우 자고 내일 일어나면 다 만들어져 있겠다 자야지 어디 보자 내 금속죽에 잘 있나 볼까요 뭐야 내 금속죽에 다 어디갔어 어 야 사냥 갔다왔어 야 너 레벨업 좀 많이 했다 제트래곤도 잡았어? 어 너 근데 펜스피어는 언제 만들어서 그렇게 잡았어? 아니 뭐 새벽에 펜스피어 만들어서 잡았지 뭐? 너 혹시 금속광석 여기 있던 거 네가 썼냐? 그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? 야 그리고 너는 레벨이 지금 한지 얼마나 됐는데 레벨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? 아 좀 레벨업 좀 해라 야 너 사는 데가 인천이었지? 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